동영상 변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평가가 좋은 비디오 프록시가 이번에 새롭게 경품으로 나왔습니다. 경품으로 제공하는 건 4.2 최신 버전이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프록시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한 두 번 정도 올렸고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경품으로 나올 때마다 라이센스 코드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 4.2 버전으로 나온 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댓글로 비디오 프록시에 관련된 부분을 몇몇 분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타이밍이 딱 좋게 이번에 또 경품으로 나왔네요. 혹시라도 기존에 제가 소개했던 4.1 버전을 설치하고 사용하셨던 분들은 업데이트 확인을 누르면 최신 버전에 대한 개선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지금 업데이트 하기를 누르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아니면 웹페이지가 열려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끝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체험판 팝업이 먼저 열리고 라이선스 메일에 이메일을 입력을 하고 등록 코드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윈도우 전용 그리고 맥 전용에 맞는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고 활성화 누르면 바로 적용됩니다. 별도로 계정을 만들 필요 없이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되는데 이메일은 언제나 그렇듯 일회용 이메일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더 알아보기를 눌러도 되고 괜찮습니다를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업데이트 확인을 누르면 현재 최신 버전인 4.2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번 설치하면 4.2 버전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고요. 차후에 4.3 버전이 나오거나 새롭게 4.2 버전으로 경품이 나오게 되면 제가 올린 이 영상 더보기란에 라이센스 코드를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법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처음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비디오 프로시를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별다른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설치하고 사용하길 권합니다. 아마 사용해보시면 이것만큼 좋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코드 등록 가능한 기간은 7월 20일 오후 4시까지니까 너무 늦지 않게 라이센스 코드를 등록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